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요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요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휘를 잊지 마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살안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강하신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다널 트럼프예요 버락 오바마의 8년 집권은 지난 금요일로서 정지부를 찍었는데 지난 8년 동안 미국은 영적으로 많이 부패해졌습니다 8년 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고 그가 백악관에 들어와서 했던 일이 뭐냐 이 백악관의 정기기도 모임을 그가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동성애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기념행사를 가졌는데 심지어 그는 6월달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긍지의 달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때까지 미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이런 대통령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날 미국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으로 뿌리가 내려진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을 상상해 보세요 주일날 가게 문을 다 닫았고 온 식구가 이날은 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식사를 할 때에는 그 가족의 어른이 꼭 식사기도를 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매일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또 미국 화폐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새겨지지 않습니까? 아니 돈에다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말이 새겨진 나라가 또 어디 있겠어요? 미국이 바로 이런 나라였습니다 지난 7, 80년대에 한국의 기독교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50개의 교회 가운데 27번째인가만 제외하고 49개의 교회가 다 우리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이 전 세계의 가장 큰 50개의 교회 가운데 49개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한국 땅에 큰 역사가 있었던 그 시절에도요 우리 민족은 100년 전에 미국의 모습과 비교하자면 어림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천만 신도가 있었던 그 당시에도 한국은 기독교적인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기도문을 하며 가게들이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기독교적 신앙으로 완전히 배여 있었습니다 그랬었던 미국인데 오늘날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미국은 결코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나라는 완전 소동과 고모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다간 미국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부흥이 참으로 시급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매년 줄어드는 신도들의 숫자는 한때 천만에서 요즘 심지어 650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소위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어느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의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사회의 구설수에 오르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락골은 또 떴습니까?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고 지난 몇 달 동안은 온통 뉴스가 다 최순실과 관련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은요 드라마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하도 뉴스가 재미있어 가지고 드라마는 시시할 정도래요 뉴스가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창피한 일이죠 정말 나라 망신입니다 또한 한국이 선교사 파손 국가로 세계 2위까지 갔다가 얼마 전에는 6위로 떨어지더니 그동안 그나마 매년 증가했던 선교사 숫자가 작년에는 멈추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쩌면 줄어들 거라고요 보내는 선교사 숫자보다 이제 돌아오는 선교사가 더 많다는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없다는 것이죠 젊은 부부들이 주말에 다 자가용을 끌고 많이들 놀러 가고 있기에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중고등부도 날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대학생들은 전체 대학생 중에 3%만이 현재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응도 정말로 시급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이 부응을 외쳐왔나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킹덤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이 세대를 훈련시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많은 지교회들을 세워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 사실 이 비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기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큰 성전을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에게 6년 반 전에 주셨습니다 이 성전이 꽉꽉 채워지고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멋진 킹덤 주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는 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응도 참으로 시급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다 이 부응이 절박합니다 필요합니다 정말 소원하기는 미국에 한국에 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이 부응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응을 논할 때 흔히 우리는 부응을 숫자와 연관시키곤 합니다 물론 부응한다고 했을 때 숫자가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죠 관계가 내 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션들의 숫자가 해마다 줄어만 가고 있는데 이 숫자도 늘어나야 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부응이란 숫자보다는 변화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 이것을 심령의 부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심령의 부응이 일어날 때에 숫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응을 사모해야 돼요 이 같은 뜨거운 심령의 부응이 이 땅에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에 이런 부응의 절박성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부응에 불을 지펴야 하는데 말입니다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몇몇 사람들이라도 이 부응의 불을 멋지게 지피게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근래 들어서 미국이 산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여러분 산불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뭐 하늘에서 무슨 큰 불이 산에 떨어져 가지고 그 산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군가 무심코 던져버린 그 피다 남은 담배 꽁초 또 몇몇 어린 아이들의 그 불장난 이런 것이 그 큰 산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과 한국과 우리 교회의 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이지만 진정한 부응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이 부응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이 부응은 실현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에 부응을 사모한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과연 부응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부응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부응은 회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계 이 부응을 방해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죄예요 죄 죄가 부응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보실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이 미국을 100년 전에 그 미국으로 만드시고 싶을 거라고요 그 100년 전에 순수했던 이 미국 그때로 하나님은 만들고 싶을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회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부응을 못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저들의 죄라는 것이죠 죄 제가 늘 쓰는 예화인데 너무나 여기에 적당한 예화이기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벽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벽시계 지금 이 시계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바늘 옆에다가 못을 하나 박아보세요 시계는 더 이상 가질 않습니다 초바늘이요 그냥 계속 이러죠 왜?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게 절대로 못 가요 그 시계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 시간 그대로예요 지금 이 시계는 못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딴 데 문제가 있는가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기 코드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이 배터리에 지금 문제가 있나? 하면서 자꾸 이 전기를 딴 데다가 꽂아보고 또 배터리를 자꾸 갈아보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될 리가 없죠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는데요? 못이거든요 못 이 못만 빼버리면 그 시계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못을 안 빼면 이 시계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시계 역할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못을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입니다 죄 사람들의 죄예요 죄 죄가 이 부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역대야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네 맞아요 여기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뭘 말하나요? 이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조금 전에 벽식의 예화를 두고 생각해 볼 때 그럼 회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못을 빼는 것이죠 못을 빼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그쳐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수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는 절대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죄입니다 죄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사도행정 2장 38집을 마신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 성령이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십니까? 부흥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회개하면 성령을 받겠고 이 성령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회개밖에 답이 없어요 회개밖에 그래서 스가리아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회개하면 그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회개하면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나라에서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부흥을 가져옵니다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부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둘째, 부흥하려면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세요? 빌립보소 2장 10편전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부흥을 원하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미국도 한국도 우리 교회도 나아가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모든 교회들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하느냐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여기 이 소원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이게 소원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국제도시성교회 대표로 계신 김호성 목사님은 지난 2013년부터 미국 재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30년 전 생명을 바쳐서 우리나라에 보금을 전해주었던 그 미국이 영적으로 쇠락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는 역으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이 미국에 와서 이 나라 사람들한테 보금을 전하고 대각성을 일으킴으로 다시금 이 미국이 재부흥을 경험하는 비전을 그가 수년 전에 받았던 거예요 김호성 목사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비전이지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미국 재부흥운동을 위해서 협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여름에 뉴욕과 보스턴에서 있었던 제4차 미국 재부흥운동에 강사로 초청되어서 간 일이 있고 지금 이 운동은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열흘 동안에 미국 재부흥운동 대기간 중에서 만 9천 명에게 보금을 들려주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운동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라고요 이 시간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부흥하려면 반드시 이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늘 이 비전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보금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가 받은 비전이에요 그는 결국 로마에 가서 보금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가 로마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은 요즘과 같이 사람들이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곳에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다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불과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도 비행기 한 번 타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시대에 그가 어떻게 로마에 가서 보금을 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순리적인 상황에서는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재판을 받으면서 벨렉스 앞에 섰었고 그러다가 벨렉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트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그 가이사에게 호소를 한다고 말을 했어요 베스트 앞에서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에 아그리빠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죠? 사도경전 26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 아그리빠가 베스터더로 일러 가로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더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합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바울에게는 특별한 죄목이 없었어요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변호사 출신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얼마든지 변호해서 지금 이 죄목도 없는데 지금 죄수의 신분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일부러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거든요 그걸 소원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에 갈 수가 있어요? 죄수의 신분입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하면 갈 수 있어요 왜?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겠다는 것이죠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비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부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비전 없습니까? 비전이 없다면요 하나님께 비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는 킹덤 주림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있는 저 킹덤 주림은요 제가 1997년 2월 달에 세인 루이스 어느 호텔방에서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받은 비전이에요 이 비전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저도 나도 킹덤 주림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 번째 부응을 위해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나누이면 아무것도 탑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이라는 것은요 혼자서는 도저히 털 수가 없어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은행은 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보면 거기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언어가 하나였어요 또 한 마음이 돼가지고는 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고요 나쁜 일도 그 나쁜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나쁜 일을 이뤄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는데 다 마음이 하나예요 같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 이제는 말이 안 통하니까 도저히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지금 뭐 가져와라? 알아들어야 말이지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 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교회 부흥?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하나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기도하던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미국, 한국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 마음이 교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흥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부흥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엇갈리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마귀의 괴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함께 일하시다가도 서로 삐끗하고 부딪힐 때가 있지요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잘 우리가 보듬어주고 좀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용서해 주고 말이죠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넣고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항상 부흥은 큰 무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모임에서 부흥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나라면 어떠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요? 세 가지예요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둘째,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 셋째,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 우리 부흥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하박구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부흥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해야 큰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미국도 우리나라도 또 모든 교회들 다 부흥해야 돼요 부흥 이 다널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잘못되고 연약한 점들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난 금요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백악관 홈페이지에 동성애자 권리에 대한 페이지가 삭제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한 일이 먼저 백악관 홈페이지에 동성애자 권리 다 지워버렸어요 이건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 모두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심으로 앞으로 이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우리 미국과 우리 조국 그리고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이 부흥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